기독교 학교 135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사립 학교들이 연합체를 설립했습니다. 창립 총회를 갖고 기독교 사학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는데요. 법인 간 협력 증대를 통해 기독교 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사학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출범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간 재정과 임원 선임, 재산 출연과 사업 계획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엔 한동대학교 이사장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재훈 이사장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사학 법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활동 등을 통해 오늘날 500여 개의 기독교 학교의 교육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앞으로 기독교 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유관 단체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식 법인 기관으로서 기독교 학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와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학교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독사 법인 간의 협력을 등대하는 한편 기독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담 세대가 정말 말씀 세대, 교회 세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함께 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대한민국 기독교 사학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법인들은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으로 기독교 사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권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현재 법인 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 2개월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